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저는 27, 41, 53살을 이제 추천합니다. 27살은 이제 올해 갑술생 개띠지요. 작년부터 이 친구들을 보면 귀인들이 자꾸 따라붙죠. 올해는 여자친구도 귀인이 될 수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별로 표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올해는 위의 상사가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돼서 내가 조금 인사를 받고 이름이 날 수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또 본인이 계획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사업이 됐든 영업이 됐든 27살이라고 사업 못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 개띠 친구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똑똑해요. 그리고 노력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내 부모가 돼도 또는 내 형제가 돼도 나한테는 귀인으로 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 테니 너 뭔가 한번 해봐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걸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27살 친구들은 올해 귀인이 반짝반짝 동서남북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또 41살 원숭이띠예요. 경신생 정말 칼팡질팡 많이 하고 지나가셨죠? 그래도 좋아요. 올해 결혼이 늦거나 아니면 결혼이 굉장히 빨랐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혼을 못하셨던 분들은 올해 귀인이 나를 끌어다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귀인이 되는 운들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내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분이 꼭 내 배핀이다, 내 귀이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옆에서 내가 뭐 카운셀링하는 직업을 가졌든 내가 뭐 무당을 하든 뭐를 하든 옆에 사람들이 뭐라도 하나, 정말 요만한 거라도 하나 갖다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귀인들이 올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상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올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조상도 귀인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죽은 조상이 무슨 귀인이 될까요? 우리 신과 함께 보셨죠? 영화 보시면 조상이 힘들면 와서 괴롭히지 어디 조상이 도와주겠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조상은 나와 함께 하는 그런 귀인의 반짝반짝 빛이 나는 고런 분들이 마흔한 살 경신생 원숭이 뜁니다. 또 시운세 살 자 무신생 원숭이분들. 올해 정말 내가 차를 몰고 다니는 직업을 가졌어. 내가 사고 수가 있어. 그 사고도 막아주는 상대편 차가 다 귀인인 거예요, 올해는. 브레이크 밟아서 내가 사고 안 나게 도와주는 게 그게 다 귀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올해 발에 걸리는 게 귀인이고 타이어에 걸리는 게 귀인이네요. 와, 좋으시겠다. 저도 올해 53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는 이제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산으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이런 귀인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올해 53살 분들 손에 황금을 쥐고 있어요. 이 황금이 내가 가공을 해서 반지를 만들 것인가 뭘 만들 것인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고 가서 반지를 만들어다 주는 귀인도 생길 거고요. 그거를 손가락에다 껴주는 귀인도 생길 걸로 보여주세요. 이 황금을 쥐고 있어요. 이 황금은 쥐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